청해부대 상황 관련 국방부 장관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군은 해외 파병 부대원을 포함한 모든 장병들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지난 2월 출항한 청해부대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다목적 공중급의 수송기 2대를 현지로 급파하여 청해부대원 전원을 안전하게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청해부대원들은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고 오늘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원이 도착하는 대로 사전 지정된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간의 해외 파병 부대 방역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파병 장병을 포함한 모든 장병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반 대책을 철저하게 보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